이번에 공부할 시는 성훈의 말없는 청산이요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탈세속적이며 탈욕망적 자연입니다. 초장과 중장의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탈속적 삶을 추구하는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은 이익을 다투는 혼탁한 세상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항상 말이 많고 가변적이며 값과 소유 여부를 따집니다. 시적 화자는 이런 세상이 이름과 이익을 벗어나 진정으로 자연에 귀하여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찾고자 합니다. 이 중에 병없은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병없는 이 몸은 세속적 근심이나 걱정 없이 늙으리라. 이 구절은 달관의 경지, 물할 일체의 경지, 안빈낙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대국법을 사용해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법으로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해 주제인 자연을 벗삼는 즐거운 삶을 제시하며 없은이란 단어를 반복해 시조의 강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소상하시겠습니다. 이 시는 대상으로 spl occ develop ce change